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지같은 갑질과 그걸 또 하나하나 다 받아주는 호구들이 만났을 때 벌어지는 대참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완전 못돼 처먹은 우리 시어머니랑 이참에 제대로 한판 붙어볼까 합니다. 오 그래? 승희 이겨라. 파이팅! 아니 근데 아줌마 마지막에 있는 반전 뭐예요? 원제 시어머니랑 한판 해도 될까요? 제목만 봐도 아시겠지만 글을 쓰고 있는 저는 며느리고요. 피해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시어머니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이거를 제대로 한판 붙어가지고 엎어버려도 될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글 써봐요. 사건의 발달은 사흘 전이죠. 지난 18일 이날은 저희 부부의 결혼기념일이기도 하고 동시에 주변 지인들과 다같이 여행을 가는 날이기도 했어요. 부부 동반으로 어딜 가나 봐요. 그리고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달 초에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한테 김장이야기를 꺼내며 너희들 언제 시간 되냐? 이렇게 물어왔고 이때 남편이 11월 셋째 주 빼고는 다 된다고 했어요. 아무 때나 상관없다고. 셋째 주는 두 달 전부터 계획을 했던 여행이 있고 그리고 남편 회사에 회식도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는 힘들다. 그때만 빼라. 나머지는 괜찮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그랬더니 시어머니도 그래? 알았다. 이러면서 댁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를 본 저는 이번 김장 날짜. 그래 당연히 그 줄을 피해서 잡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아니 누구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저희 일정대로 쭉 지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뭔 꼴이야. 16일 저녁에 갑자기 어머님이 와가지고는 그날 김장을 급하게 해야겠다. 배추랑 양념은 내가 다 미리 준비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리 알고 있어라. 이러면서 저희한테 그냥 통보만 딱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저희가 여행을 가는 그 18일 그날 말이죠. 아니 다 괜찮아도 이날만큼은 안된다고 말을 했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솔직히 이거 그래요. 어처구니 없고 너무 갑작이라 싫잖아요. 근데 이미 배추랑 양념이랑 다 준비를 하겠다 이러면서 가버렸는데 여기서 무조건 싫어요. 이렇게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라 그냥 아 네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 당일 아침에 아침 이런 시간부터 긴장할 것들 도와드리고 많잖아요 준비할게. 그러고 있는데 시동생이 일찍 퇴근하고 집에 오는 거예요. 참고로 시동생은 독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또 뭐야? 긴장이라고 도우러 온 건가 했는데 아니에요. 지 여친이랑 낚시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 온 거였어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거기다 여기서 더 기가 막히는 건 이런 아들한테 시아버지가 그래 아이고 자식 말잡아와라 이런 소리나 하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야. 아이고 우리 아들 잘 다녀와라 이러는데 이건 뭐야? 아니 옆에서 고생하는 며느리는 눈에 안 보이는 걸까요? 진짜 얼척이 너무 없으니까 사람이 웃음이 나와요. 어이없는 웃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나는 자식이 아니고 며느리니까 그런 내가 죄인이지 뭐 참아야지. 이러면서 그냥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었죠. 아니 근데 생각할수록 열받는 거야. 자기 큰아들 저희 남편은 평일에 쉬지도 않는데 그걸 알면서 늘 항상 주말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푸마시 같은 김장이 있죠. 그걸 평일에 해요. 그리고 얘 날도 그래. 어쨌든 오전 중에 끝날 거니까 그거 하고 오늘 놀러 가라. 이럽니다. 자기 작은 아들은 바로 가라 그러고 나는 일하고 가라 그러고. 화가 났죠. 결국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거 어쩔 거냐. 오늘 가는 날인데.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남편이 반차를 쓰고 왔어요. 같이 여행 가기로 한 친구한테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원래는 김장 때문에 휴가를 취소한 건지 아니면 원래 반차를 쓰기로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여행을 가기로 한 친구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결국에 김장 다 하고 난 뒤에 이게요. 그래요. 푸마시. 말만 푸마시지. 김장 하나도 안 도와주고 다 끝나고 나니까 수육 처먹겠다고 오는 그 무개념 지인들한테 동네 사람들. 일일이 인사하고 대접은 물론이고 그 나머지 뒷정리까지 제가 다 했어요. 아니 그래 뭐 다 좋아. 김장은 그렇게 무사히 넘어갔다 칩시다. 어쨌든 출발했으니까. 제가 진짜 폭발한 건 여행 출발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지인들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어머니가 남편한테 전화를 해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아범아 너 잠깐 집에 와가지고 김치 냉장고 좀 옮기고 가라. 이러는 거야. 아니 이건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화를 냈어요. 아니 니네 집은 아들이 어? 니네 시동생 뿐이야? 당신 아들 아니고 그냥 부려먹는 모습이냐고. 지금 지인들이랑 여행 온 거 어머님도 다 알고 있으면서 어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 있냐고. 이렇게 퍼부었고 남편도 화났죠. 결국 저한테 화를 내다가 씩씩대면서 집으로 김치 냉장고 옮기러 갔어요. 그러자 같이 있던 사람들도 아니 지금 이게 무슨 경우냐. 이거를 왜 가냐. 네 남편 마마보이냐. 설마 아직도 모유 수유하고 그러냐. 이러면서 다들 어처구니 없어 했어요. 그냥 아주 말 그대로 제대로 저희 시모랑 남편 도마 위에 올랐죠. 그리고 다 끝나고 오늘 집에 와서 어머님한테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남편이 한바탕 했는데 시모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너는 그 잠깐 집에 와가지고 도와주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쁘냐. 이랬다고 하는데 아니 이 사람이 정말 저희 시어머니 아들 맞나요? 당신은 제 남편을 아들이라고 생각은 하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들도 시모가 잘못한 게 없다고 보십니까? 시모는요. 끝까지 세상 모든 부모가 다 이럴 거라고 하는데 아니 부모들이 수시로 전화해가지고 뭐 해줘라. 뭐 해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얼른 나와가지고 농사 좀 도와라. 이런 소리를 하냐고요. 여하튼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나 진짜 한판 뜰까 하는데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1층에 살고 시부모는 2층에 살아요. 댓글 1번. 어? 마지막에 한 건물 위아래 같이 산다는 거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니네 부부가 모시고 사는 건가? 아니면 거기 얹혀 사는 건가? 만약 모시고 사는 건데 이러는 거면 완전히 개호구인 거고 반대로 얹혀 사는 거면 억울해도 할 말 없는 거 아닌가? 댓글 미친 제일 중요한 정보를 제일 마지막에 썼네. 이거는 그냥 얹혀 사는 거죠. 만약 지들이 모시고 사는 거면 처음에 먼저 썼겠지. 모시고 사는 데 이런 게 말이 되냐고. 2번. 아니 아무리 얹혀 살아도 그렇죠. 자식 내외한테 저렇게 해도 된다 이거예요 지금. 3번. 그렇죠. 얹혀 산다고 해서 그들의 노예가 되려는 건 아니죠. 아니 일정이 있으면 그게 뭐든 안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거지 미친 거 아니야. 2번. 이건 뭐 거의 합가네 합가. 일단 분가부터 하세요. 많은 시부모들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가까이 살고 있는 자식을 더 막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겁니다. 알겠죠? 3번. 뭐야. 같이 산다는 건 쓴이나 남편이랑 능력이 안 돼가지고 시부모집에 얹혀 살고 있다는 거 아니야. 있는 듯 없는 듯. 그 마지막 반전 지리네 아줌마. 왜 저렇게 조금만 썼을까. 남편 사고친 거 아니야. 4번. 김장도 꾸역꾸역 다 하고 수영복으로 온 동네 사람들한테 인사도 다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쓴이는 전업인 거고 거기다 시댁에 얹혀 살아 그런 거 같은데요. 더러워도 참든지 아니면 탈출을 하든지 해야지 뭐. 어쩌겠어요. 5번. 아니 미리 말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다 말했다면서 그런데도 기어이 그날 김장을 처하겠다는 심오. 미친 거지. 이 못돼 처먹은 할매는 아예 언급할 가치도 없어요. 내가 더 답답한 건 쓴이 당신이랑 니 남편이야. 아니 그렇게 엿을 먹고도 내가 며느리니까 참아야지 이러면서 긴장 다 해주고 또 남편은 주변 사람들 놀림에 씩씩대면서도 김치냉장고 옮기러 가고 지금 니들 둘이 뭐하는 거야. 부창 부수라고 어디 자랑합니까. 사람은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법입니다. 군말 없이 시키는 거 다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이러는 거야. 어쩌라고. 뭐 한판 하겠다고. 그런다고. 뭐 달라질 게 있어요. 이미 다 했는데. 되들까. 그러게. 부부가 똑같고만 왜 싸워. 쓴이도 웃겨요. 지들이 딱 잘라 거절 못하는 거. 이거를 심호도 잘 아니까. 이렇게 지 마음대로 이용을 해먹는 거지. 왜. 아무리 그지 같아도 시키면 얘네는 무조건 다 해주거든. 아니 싸울 거면 하기 전에 싸우던가. 이제 와가지고. 6번. 뭐 딴 데로 이사할 능력이 되면 심호 뭐 아구창 들이받아도 되죠. 들이받고 나서 거기서 계속 같이 얼굴 보고 살 수는 없잖아. 안 그래요. 되들까. 맞아요. 독립도 싸움도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야. 7번. 그 타이밍에 집으로 오라고 부르는 심호도 미친 인간이지만. 그것도 간 또 남편은 뭐냐. 난 이게 더 등신 같다. 나 지금 못 가. 여기 멀어. 술 마셔가지고 운전 못해. 동생 그놈 불러. 걔 아들 아니야. 이런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모유수유 이딴 드립이나 쳐듣는 거야. 끌 끌 끌 끌. 8번. 왜 이렇게 찍소리도 못하고 등신처럼 사냥감가 했더니. 마지막에 그 이유가 있니. 둘 다 능력이 없어서 혹은 사고를 쳐가지고 시부모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거구만. 그나저나 그 심호 어쨌든 진짜 못돼 처먹었다. 불쌍하네요. 끌 끌. 9번. 능력이 안 돼서 얹혀 사니까 함부로 대하는 것 같네요. 이번 기회에 시가랑 손절하고 쓰니 친정에 가서 얹혀 사세요. 담아. 10번. 아니 시모랑 한판에서 뭐. 그러고 나서 그 뒤로 어쩌려고요. 시부모한테 얹혀 사는 사람들이 싸우고 길바닥에 쫓겨나면 어디 뭐 싸구려 월세라도 구할 생각인 건가. 한판이든 두판이든 이게 자신이 없으면 시작도 하지마. 10일반. 솔직히 이거는 속사정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시보가 노린거죠. 알고도 저렇게 일부러 그날 딱 찍어가지고 한거잖아. 이거는 뭐 100% 고의입니다. 단지 고의인 건 확실한데 문제는 말 그대로 못돼 처먹은 시자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것들이 뭔 사고를 쳐가지고 등골을 오지게 파먹어가지고 그게 미워서 그러는 건지. 그런 중요한 정보가 없어가지고 뭐라 단점을 못하겠는데 일단 액면가 보이는 대로 보면 일단 시문은 고의로 한 거는 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줄을 보면은 이게 좀 쎄하죠. 살짝 거짓말을 또 못해가지고 살짝 면은 것 같은데 아마 사고를 쳤든 어쨌든 얹혀서 하는 것도 확실한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복잡 미묘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없어가지고 뭐라 말은 못하겠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